크리에이트립 출근길 한국어 이천 십팔년 이월 이십 육일 일 월요일 싱치 안개 안개 오늘 인천공항에 안개가 심해서 비행기가 결항됐대 오늘 인천공항에 안개가 심해서 비행기가 결항됐대 2. 화요일 싱치알 쌀쌀한 쌀쌀한 벌써 가을인가봐 낮인데도 조금 쌀쌀하네 벌써 가을인가봐 낮인데도 조금 쌀쌀하네 3. 수요일 싱치산 홍수 우리 할머니가 사는 마을에 홍수가 났어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가보려고 4. 금요일 싱치우 가뭄 가뭄 요즘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있어 요즘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있어 잘 안개가 심해서 다 말라 죽고 있어 수요일 싱치우 가뭄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